핑글비글 송몽아 고구마 까는 게 보고싶어? 줄기야 줄기 나는 줄기 부분이 싫어 그래서 이 부분은 송몽이 부분이야 송몽이 혀가 얼마나 긴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구마 줄을 세워 갖고 송몽아 먹어 아우 먹어 할기만 하지 말고 먹어 젖잖아 내가 송몽아 송몽이 했어? 송몽이 이러다 다치겠다 자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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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쓰면 이거 마지막은 이거 던지기 개인기로 마무리 형만 깔끔하게 하나 둘 셋 얏 bye 공농 공농 Значит 이거는